최근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는 기도원과 수련원 등 114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종교시설안 합숙과 모임, 행사와 시설안 음식물 섭취 여부도 점검합니다.